오늘은 의사 전문직이 되면 얼마나 인생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사의 인생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블라인드에 한 의사가 내부고발 하나 한다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블라인드에 어그로글이나 똥글 말고 정상적인 글 좀 쓰다보면 여자분들한테 쪽지가 종종 온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에 중소기업이 많고 20대라면 몰라도 다 늙은 30대 초중반 여자는 솔직히 대화하기 싫은데 자꾸 쓸데없는 말을 건다. 여자 의사들도 말하길 가끔 여자인 거 티 안 내고 글 좀 쓰면 여자들한테 쪽지 온다 하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의사로 살면 어마어마한 플러팅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리고 약사님도 동의하며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오지 않음. 맞아 맞아 글 보니 괜찮으신 분 같아요 유쾌하신 분 같아요 그러던데 실제로는 어두컴컴하고 음흉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크크 진짜 유쾌하시네라고 답하더라 여자들. 이라면서 30대 혼기 꽉 찬 여자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전문직에게 달려든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 개꿀 아니냐 그냥 시원하게 한 번 술 한잔하고 한 번 끝낸 다음에 헤어지는 개꿀 인생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죠. 하지만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스탑널커 중에 끝판왕인 페미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바로 전문직입니다. 결혼주의자 여시들 스펙 좋은 남자 만나는 거 부러워. 한 번도 능력 좋은 남자 만나 본 적 없고 여시에 의사 치과의사 금수저 많이 만나는 거 같아서 부러워. 외모가 별로라 능력 있는 전문직 못 만나는 건가 푸념글 들어줘서 고마워. 나도 그래서 결정사 생각 중이야. 나 솔직히 전문직이랑 결혼하고 싶음. 스물일곱 얼굴 평범 뚱뚱돼지 집안 별로인데 전문직이나 돈 많은 남자 결혼해서 팔자 고치고 싶음. 이라는 이 글들을 봐보시죠.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들은 지나가는 걸음걸음 스탑널커를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는 회사 출근하는데 누구는 집에서 편하게 꿀파네. 나도 전문직 한 남 하나 물어서 편하게 취집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33살 뚱뚱 중소기업 단위는 내가 전문직 어떻게 만나겠냐 싶지만 나도 샤넬백의 호캉스 즐기며 기뻐하고 싶어. ATM같이 돈 뽑으면 나오는 의사 전문직 남자 꼬셔서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진심으로. 객 나도 오빠오빠 웃으며 사근사근하게 행동해야 하나 이딴 생각하는 것도 질투나고 열등감 생긴다. 라는 이 여자들의 반응을 보시죠. 이제 여러분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에게 대시를 받는 상황이죠. 여러분은 거기서 오빠오빠 웃으며 사근사근 거리는 여자들 사이에서 핵폭탄 지뢰를 찾아낼 수 있으신가요? 결혼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허버허버 거리는 스탑널커들을 기적적으로 모두 피해낸 다음 어리고 예쁘고 착한 여자랑 결혼할 자신이 있나요? 혹시라도 스탑널커를 잘못 밟아 임신 공격이라도 당하게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모든 여자들은 전문직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패미본능을 숨긴 상태로 천상여자인 척 행동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여자를 걸을 선관을 가져야 하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전문직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른이 넘었는데도 전문직 타령하는 여자들은 도태되어 절대 결혼하지 못하겠지만 똑똑한 여자들은 서른이 넘자마자 전문직은 포기하고 평범한 남자에게라도 취집하고 싶어서 전략을 바꾸겠죠. 그리고 그 타겟은 여러분이 될 겁니다. 서른세 살 뚱뚱 중소기업 여자를 세탁하고 싶지 않다면 부디 여자 만날 때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비혼패미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날뛰는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ATM같이 돈 뽑으면 나오는 의사 전문직 남자 꼬셔서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진심으로